자 다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밤 늦게 하는 게임 오마오마상림맨 지뢰가 빨간게 지뢰가 지뢰가 있어 지뢰가 이게 바틀 올라가지더라고 어떻게 배치할지 모르겠네 두군데로 그냥 나눠야겠어요 어떻게 배치할지 모르겠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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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굉장히 불안한게 있는데 지금 다 오케 시켜놓고 굉장히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이게 이렇게 요런데로 들어갔어야 했었는데 요런데로 들어가야돼 구덩이 센터 섹터 이스트 웨스트 아 아 여기 세군데 일단 정리를 하고 바로 아 아 네 버렸어 근데 상대판도 이게 라이언 유병 구하기보니 MG로 다가가긴게 아니라 별로 변변치 않거든요 사실 병력이 상대편도 오히려 저한테 전차 두대가 있어가지고 오 네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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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암 여기가 핵심이 여기 가봅쇼 Get movin, soldier! TAKING FIRE! 아 왜 못해하고 있어? Pick up your weapon! Get movin, soldier! 아... 안 모아야 안 모아 On your feet, soldier! Pick up your weapon! 여기도 다 점령 못 할 것 같습니까? 여기... 아이C 잠깐만 대역을 관리하는게 다행히도 다른게 이 두 번째 총어 가지고 기관총으로 계속 다 가요 이 번거로서 못 대기 왜 후퇴하지? 그 여기 그냥 그냥 그날만으로서 나오는게 아 목표 목표는... 일단 여기 해안음부터 전쟁해야겠다 덩커 안으로 들어갔을 땐 뭐야 지금 핵심으로 haunted 마을까랑 흔들겨져서 악상하나면 망할까랑 흔들겨져야지 저기 오면 알 수 없게 못먹어 굉장히 암울한 상태 GG 쳐도 치면 안되겠다 막판이긴 아직도 처리 못하고 쏴 쏴 쏴 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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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 야 이거 이거 얘네들은 어떻게 하지 여기 100미터 140미터의 거리를 명중시킨 티아트였으면 다진 않습니다 아니 여기 뭐하십니까 그러고보니까 뭐야 아 이게 지금 이게 29 어팸의 사단이 있는 어 29 사단 실망해 레인저 쓰면 이거 뒤로 뒷거리지 않았을텐데 hit the dirt 많이 죽었습니다 지금 피해가 좋습니다 아 여기까지 도망가는데 누구야 이거 죽어라 이놈아 지금 여기 지금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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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라 아 아 아 세면에서 벗어나는게 무슨 문제인데 아 침력이 안돼요 아 아 아 아 아아아앙 여기 해변에는 하나도 잡지 못하고 여기 벙커 에이티 배리어 여기 하나 여기 이거 보세요 이거 건강한 공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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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일 앞장서야 할 완전히 십자 십자 여기서 날라오고 여기서 날라오고 엑싱자로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할까 아 잠시만요 이동하자 움직여야되요 가만히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되게 되는데 이동하겠습니다 죽여 죽여버려라 아이고 뭘 드세요 아이고 뭘 드세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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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아 신약이 아닌 거예요 거짓으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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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동왕과의... 거짓으로... 죽어라 죽어라 계속 쏙 올라와라 저 얘기를 하네 저 어떻게 올라가겠어요? 남은 병력으로... 상처받는 병력으로... 아 어떻게 됐냐 죽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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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hiv Pot 구멍 칼 だ 드디어 한명 야 이거 진짜 어떻게 죽는거지 다 이거 으아 여기 고지에서 다 보이겠구만 여기 16미터 어디로 도망가 어디로 갈 데가 없는데 한번 볼 안 봤네 한번 볼 안 봤네 왜 왜 왜 왜 왜 왜 한번 볼 안 봤네 다 죽어 아아악 전멸이 연기를 가 전멸이 연기를 가 또 전멸이 전멸이 아아 너무하더라 너무 피해 뭐 아까 그 바주카 어디야 아 여기다 죽었네 근데 결국은 아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